당시 선수였고요. 투맥게임 시도합니다. 왼쪽 코너를 선택. 코너 석점 깨끗합니다. 석점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. 아반두의 첫 번째 석점포입니다. 네, 푸덕크 좋습니다. 정면에서 샨츄이. 네, 자, 지금도 허웅이 잘 따라가고 있고요. 샨츠르 1초 남은 상황 들어갑니다. 자, 그에 앞서 원앤덩크 장면. 아반렌테스 선수는 탄력이 정말 너무 좋네요. 정말 김대수 해설위원은 좀 부러우는 시선이 있었는데. 점프짓이 있었고. 7점을 앞서이는 필리핀의 공격. 송교창이 가로막습니다. 아반두. 크로스오버. 스크린 반대패널 선택. 그 안은 과정 파울입니다. 이대성의 반칙. 이대성 선수 지금 승리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이대성 선수가 넘어졌는데 일어섰고요. 골파마전. 자이투두기. 자, 허웅 선수도 빠르게. 아마 저 자신감이 오늘도 경기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준영 선수가 샨츄를 마크하고 있어요. 정면에서 스크린 받고 석점. 들어갑니다. 아반두 선수 벌써 3개째 석점포. 아반두 선수 굉장히 좋은 선포. 9점 차 뒤져있는 대한민국. 대한민국의 석점포 터지 않았어요. 자, 허웅 선수의 석점 빗나갔고 이후에 최준영의 반칙입니다. 스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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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